제13회 어버이 건강 효 문화축제가 알렸습니다. 참 좋은 사람들 사랑나눔 공동체와 국제구호개발 NGO 사단법인 구피풀 전북지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의 특강과 CCM 가수 문경혜 서민수 집사의 메들리 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. 참 좋은 사람들 사랑나눔 공동체는 구피풀 전북지부와 연계해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잔치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